계획과 섭리에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예배되도록 이 예배 한 시간 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덮어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나이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죄, 입술의 범죄, 마음의 범죄를 행했음을 고백하고 회기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 단순히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의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또 지난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은혜를 간과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또 두 분의 성도님께서 부친을 잃으셨습니다. 이상진 형제님, 또 김내희 자매님, 아버님들 한국에서 소촌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생활 다하고 주님 부르신 때 가신 것이 우리는 섭섭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컴백 홈,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주님 안에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장례 일정, 또 가족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이상진 형제님 가정에, 김내희 자매님 가정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청교도들의 신앙위에 세워진 이 땅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갈등과 인종차별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풀어주셔서 이번 고난의 절기를 통하여 또 부활의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평화인 것을 우리 미국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땅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예배들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복된 통로로 이 땅에 미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화합과 은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에 나가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IMB에서 수고하시는 익명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이완 선교사님 부부와 과태발라의 최나명 선교사님 부부 또 정태근 목사님 싸노세 사역과 김용수 전사님 레드부 사역까지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사역과 은혜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비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크신 영광의 열매들을 계속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러스톤 교회에 또 새로운 예배당을 주셨고 우리 또 각자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위험하고 어려울 때지만 복음의 문을 각각 각 성에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고 복음이 강한 교회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COVID-19 이제 백신 맞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안전하게 선교인들 보호해 주셨는데 아버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한 분도 연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육체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끼어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비상하는 그런 코너스톤 교회에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사랑이 빠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셀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첫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흠양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예배될 도록 주의 영원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부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미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해 주세요. 내가 왔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펼쳐지게 됩니다. 일부, 이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대면 예배로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깊은 마음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오실 분들은 꼭 사인업을 링크에 나가는 사인업을 해주시든지 아니 직접 교회로 전화를 해주셔서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신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인원을 좀 파악하고 안전하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날 우리 어린이와 또 유스 예배들도 동시에 11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어린 예배는 또 못 오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2시에 기존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1시 반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인터넷에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유스를 제외하고는 송출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8시 5월부터 금요일까지 8시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주에 만찬식을 합니다. 성금요일 예배로서 금요일만 줌으로 우리 얼굴 품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따라서 고난 주간 동안에는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우들 가운데 상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데요. 우리 멀리서 기도해 왔던 피트버그에서 신은청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반갑게 우리가 맡게 됐는데 잠깐 오셔서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리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커비드라서 인퍼슨으로 소개는 못 드리고 이렇게 또 영상 통해서 먼저 인사드리게 됩니다. 항상 처음이란 게 또 긴장되고 또 떨리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처음 뭔가 시작한다는 그 설레임과 또 뭔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이 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목사님 소개해 주셨을 때 제 이름은 신은청 저희 부모님은 신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딱 성도 참 이름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사역하시는 단위 목사님께서 지어주셨고요. 참 귀한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리고 영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신이 영어 이름이고요. 저는 Newly Ordened Pastor, 최근에 안수받은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부분은 목회자이지만 또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초든으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학생들과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도 참 많이 나누겠지만 그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삶에 연결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강한 교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 복음이 강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교육부를 그런 마음 가운데 섬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주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또 말씀과 또 다른 양육들을 해나가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주중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가운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parents와 teachers들이 많은 서포트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또한 주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부분도 함께 도우며 함께 아름다운 교제 사역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퍼슨으로 지금 만나 뵙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리더십 분들을 만나고 teachers도 만나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만나뵙는데 줌으로 통해서 만났지만 너무 다 되게 인격적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참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저도 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믿기는 코넬스턴 리더십에서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제가 코넬스턴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역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와 또 서포트 부탁드리고 곧 또 이제 COVID-19이 끝나서 또 직접 만나 뵈며 또 기쁨의 교제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이 아이들 함께 또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함께 하고자 하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젊은 목회자가 아직 또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또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 된 공동체 코넬스턴 커뮤니티 체츠 섬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미남이세요. 그래서 실물로 꼭 다음 주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또 아직 미혼이십니다. 소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잘 정착하시고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이어갑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었은 즉 허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허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한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작은 유기견을 만난 스트레이 더그를 만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체구가 비교적 작은 유기견을 만났는데 그 개가 왕왕왕왕 짖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막 으르렁 거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서럽게 남자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세히 보니까 이 강아지에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something wrong 그래서 오히려 그 강아지를 좀 패트해 주려고 쓰다듬어 주고 또 안심시켜 주려고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납게 짖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오히려 더 가까워 가지고 덥석 그 강아지를 안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팔과 또 목을 꼭 껴안 않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보니까 발에 큰 가시가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여러 가지가 스트러그 끝에 그 강아지를 붙잡고 발에 있는 가시를 쑥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으르렁대던 사나운 강아지는 어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너무나 온순한 꼬리를 흔들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퍼피가 강아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이 남자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한 사람의 영향에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발에 박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나운 짓는 개가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허용을 한다면 우리의 발에서 죄를 빼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평화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죄의 가시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가시에 지쳐서 내 자신이 여유가 없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왕 사납게 나오는 말이 거칠고 우리 눈빛이 날카로우며 우리의 마음도 싸늘한 그러한 죄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고 죄의 가시를 제거해 주실 때 우리는 첨된 평화가 무엇인지 어쩌면 처음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달콤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속에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고통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었는데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깃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 때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 여전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또 나도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평화를 그분이 주신 이미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묻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이유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다섯 번째 장의 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베네핏으로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주민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는 믿음, 의롭게 된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화, 우리말은 화평되어있지만 평화 같은 말입니다 엘피스, 엘피다라는 같은 평화라는 헬라 언어입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쌍방 간의 어떤 두 파티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양자 간의 어떤 일치, agreement가 평화입니다 양자 간의 harmony, 화합이 평화입니다 일치와 화합이 평화라고 간단하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일치, 하나님과 내가 화합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지금 복음에 구원받은 자의 효과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2장, 3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지셨고 우리 율법을 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일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웬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오늘 9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What happened? 중요한 단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기적처럼 활짝 하나님과의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엄청난 지금 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 3장 2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선고를 꽝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대법관이신 하나님 앞에 철자가 없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물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2장과 3장에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나라에 입국을 할 때에 입국 심사관 앞에 당당해 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날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그분과 화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하늘나라의 여권이신 예수님의 의의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가 있고 그분과 일치, 화합,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관문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과 떨림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함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오히려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법정에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즐거워하기까지 한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러한 우리 구원받은 자의 효과를 그 누리는 화평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의의를 입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의 여권을 내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두루 떠는 대법관이 산 앞에 두루 떨고 우리가 무서웠던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귀한 예수님의 의의를 얻게 되었습니까? 본문 우리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홀리위크로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데먼스트레이션이었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 법정에서 설 수가 없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도 자른 것이 없고 율법을 다 실패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데먼스트레이션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나타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됐고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하요주의 한 시의원이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계의 신사분이셨고 그가 69세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20년간 젊었을 때 군대에서 복무를 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내가 동양사람이 얼굴 때문에 사람들한테 모시를 받고 힘들었었다 그런데 정상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었고 내가 스피크업 내 의사를 얘기하길 원한다 이러한 운을 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You don't look American 당신은 얼굴 보니까 충분히 미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patriotic enough 당신은 왠지 미국을 배신할 것 같은 충분히 미국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말을 하는 당시에 자기의 자켓을 벗고 또 자기의 넥타이를 풉니다 그리고 왓샷을 단추를 다 내리더니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가슴에 있는 흉터는 내가 전쟁에서 이 나라를 섬길 때 얻었던 흉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s this patriot enough? 이 정도면은 애국심이 증명이 됩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그분이 보여주셨고 거기 타운홀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것을 제가 카메라로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피 묻은 잔인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가져왔는데 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Is this love enough? 이 정도면은 너희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인 것이 아니냐 로마서 5장 8절이 그런 뜻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에 Is this not proof enough?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는 화목하기 원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번 주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역사 가운데 역사의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노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예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솔직히 말하면 평화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고 한때 내가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내가 사랑 고백했지만 이번 주에 내 범죄했을 때 그것도 내 같은 죄를 또 범했을 때 우리는 주님 옆에 나아갈 당대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때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를 합니다 야, 네가 그려놓고서 또 똑같은 죄를 졌는데 지난주에도 잘못했다면서 또 가서 회개했잖아 또 짓느냐? 그러려면 그만둬 하나님께서 널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지금 안 내주시는 거지 신기한 거지 너 벌 받을 거야 하면서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자 그러한 시간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왠지 나의 가사 차소가 따뜻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야? 병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같은 죄를 범했을 바로 그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8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 Everything fine 내가 이번쯤 거룩하게 살았어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할 합당한 반응은 바로 넘어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God is satisfied with you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미 받아주셨는데 왜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보시고 피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평화로서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저도 그 이야기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지난달에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렘브란트의 The Return of the Product of Sun 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고요 진품은 몇백만 부되겠죠 그런데 모조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겠구나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표정 아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당장은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아버지를 볼 낯이 없었을 때에 그리고 정말 집에 있는 종들한테도 정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보다 못한 염치도 있지 있어야지 어떻게 그 집에 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을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도 있었습니까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셔 한 번도 나를 버린 지 나는 아버지 배신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날 배신하지 않는 분이야 그 아버지의 긍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에 아들은 염치를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보면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겨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렇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파평이 있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담대하게 염치불구하고 나갔다는 것을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고 내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해변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손으로 깔고 낙서를 많이 할지라도 파도가 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휘둘두지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긁고 아프게 하고 대역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바다와 같은 파도로 계속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그는 우리의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가 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번 주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이 간단합니다 Let's fall on Jesus 예수님께로 예수님 앞으로 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죄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는다는 그 주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 앞으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멀리 멀리 나는 구제불능이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Fall on Jesus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극혈의 담대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화평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지금 삶 속에 Painful situation 어려움이 많죠 COVID 때문에 걱정 많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때문에 지금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니 즐거워한다고요? 담담하다 믿음으로 확신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즐거워한다고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에서 연단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character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증명됐다 proven to be true 살아보니까 그러하다 그냥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되었다 이것은 certified 확실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참게 되는데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다 보면 마치 굳은살이 비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서 character 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인품이 바뀐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이 바뀜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소망이 아니냐 그것으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다 그 모든 통로가 되는 것이 환란이기 때문에 환란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갑자기 아픈 것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신경이 쏘이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문제에 집중하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만 생기게 됩니다 마음속의 평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는 그 평화까지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사하고 나서 몇 주 안 됐을 때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1부 인도하고 2부 예배 인도했는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뭔가 물건을 움직여서 잘못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린터 가시가 손에 확 박혔습니다 아야! 피가 거의 날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따만한 가시는 아니었고 굉장히 작은 가시였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얼른 빼고 또 아픈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제 아내한테 했습니다 큰 사람이 들어갔다고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이 웃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너무 작은 게 들어갔어요 큰 건 뺐는데 작은 게 있어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제 손을 긁어서 밀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엄청나게 비싼 두 카드를 가지고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하고 다음 3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러다가 그냥 예배 드리자 여기 예배당 올라와서 3부 예배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픈 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아픈 걸 잊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문제가 문제처럼 느끼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정교한 핀셋으로 쏙 뽑으니까 1초도 안 돼서 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구나 하면서 웃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의 가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들어갔던 가시든 누군가 환경위에서 커비드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까 예수님의 그 캐릭터 그 프로븐된 증명된 그의 인품을 닮아가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문제가 있다 막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께서 주신 가시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 모세의 환란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의 민족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까 죽였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한 다혈질의 성격도 괴팍한 사랑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불같은 상품의 사람이었죠 그 결과 그는 결국 도망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전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불타는 가시떡이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천방지축 방향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넌 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쾌하는 마음의 복음을 받는 순간이 광야의 가시떡이 나무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급하며 목적이 없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발견되었고 그럼 더 이상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마음의 담대와 평화를 얻고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의 땅 바로 직전까지 이끈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역사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가난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품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가시의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기꺼이 빼냈는데 Back to Egypt! 라는 반란을 가시를 모세의 삶 가운데 주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자기의 가족들이 반란합니다 아니 너만 하나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면서 쿠테타를 일으키는 가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내내 불평하는 백성들 그들의 불순종과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배역하는 그러한 어려운 위치에 리더인 위치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러한 칭찬을 성경에서 받더라고요 민숙이 1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제1업적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업적은 민족이 위된 지도자 율법을 준 지도자 그런 것보다도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해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그는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명 올 것인데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신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합형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합형한 온유한자가 되었듯이 나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을 닮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서는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요약적으로 오늘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환란에서 속히 벗어난 데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환란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과 같은 인품으로 변화 성화시키는데 연단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어떻게 덜컥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 뜻을 믿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구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었은 즉 허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로부터 구원? 우리의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코비드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입양받은 고아가 고맙겠죠 그가 지각이 있는 나이라면 3살, 4살 나를 입양한 양부모가 양부모가 아니죠 이제는 나를 입양한 부모가 너무나 고마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이 된 상태에서 아들로서 호적이 들어간 상태에서 얼마나 이제는 아들로서 더욱더 사랑을 받고 책임을 받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란 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적용은 예수님께로 넘어지자 내가 죄인이지만 죄 그대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 발 앞에 넘어지자 하는 하나님의 화목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에 꼭 할 수만한 적용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Worship Jesus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이사회 5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주시고 환란 가운데서도 화평을 주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화평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로서 최고의 행위가 아닐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그 사람께 Happy Birthday를 불러줍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장례식 때 찬송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번 고난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한 시간 everyday 예배하는 것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바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 마음이 불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환란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니 그 소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도록 그분이